오늘은 9월 9일이고요. 내일은 또 음력으로 8월 8일이 됨으로써 이렇게 그 숫자가 주는 그 대박 터지는 암시 또 수비약적인 그런 대박 터지는 암시가 몰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굉장히 그 상스러운 기운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될 텐데요. 이런 그 특별한 날에 또 우리가 또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또 연결할 수 있는 또 금전적인 그 성추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 방법을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. 숫자 그 8과 9의 그 상스러운 기운과 맞물려서 또 사람의 그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그런 그 상징적 역할을 할 그런 그 대박 터지는 날에 그 먹기 좋은 그런 과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. 우선 블루베리를 그 오늘과 내일 중에 잡수실 수 있다면 블루베리는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이루는 그 상징이기도 하죠. 작은 열매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큰 송이를 이루게 됩니다. 풍수에서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그 재물을 이룬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. 그렇게 그 완성과 또 성추를 나타내는 그런 암시가 가득한 날에는 브루베리 역시 그 재물운이 그 완성이 되고 또 큰 그 행운이 다가오는 그런 기운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또 석류는 그 수많은 씨앗이 그 안에 꽉 차있는 그런 과일이죠. 풍수에서 그 풍요, 번영, 다산을 상징을 합니다. 석류 같은 이런 과일은 음력 8월 8일이나 양력인 오늘 같은 9월 9일에 먹게 되면 그 에너지를 또 극대화하기에 아주 좋은 그 과일입니다. 음력으로 내일 그 8월 8일 또 양력으로 오늘 그 9월 9일 이런 그 숫자의 암시는 끝없는 그 번영 또 재물의 그 지속적인 그 증가를 그 속에 의미하고 있습니다. 석류의 그 씨앗이 또 풍성한 그 재물의 흐름을 잘 나타냅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석류를 조금 먹게 되면 재물운이 그 두 배로 또 배가 되는 그런 기운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석류의 그 붉은색은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을 또 상징을 합니다. 오늘 같은 그 9월 9일 또 내일 같은 그 음력 8월 8일에 이 숫자 9와 그 8은 완성의 에너지가 또 가득 들어있죠. 그런 그 수자적인 의미와 또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게 있죠. 바로 포도입니다. 작은 재물이 보여서 또 큰 돈복을 이루듯이 또 포도송이를 이날 또 먹게 되면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재물운이 또 강하게 그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재물의 흐름을 또 빠르게 그 촉진을 하고 금전적인 그 성취를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런 그 풍수적인 힘을 또 크게 그 준다는 것입니다.